방 준비했다고요? 형이 주시죠 멋있다, 멋있다 멋있다, 멋있다 아우, 멋있다 멋있었어요, 멋있었어요 송민호 씨의 쇼미다 머니의 랩하는 모습이 저는 진짜 인상이 됐어요 진짜 멋있었죠 진짜 멋있었어요, 그거 보고 너무 멋있어서 나는 그 랩하는 모습을 여기서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 보여줬으면 어떨까 또 그냥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아, 그래요? 비트박스는 2점이요? 2점 하십니까? 비트박스 들려줘 2점 하십니까? 2점 하십니까? 2점 하십니까? 오오오오 반갑다 오빠 생각, 의뢰인의 망각 두 본부의 감각 믿어줘야 즉각 best 믿어줘야 즉각 오빠생각, 의뢰인의 망각 싶어서 배송해서. 비트 주세요. 와 진짜.